네 전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검객 조로구요 오늘 제 옆에는요 네 오늘 조로의 친구이자 여러분의 친구 라쿠니가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신천지 홍보관을 메타버스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라쿠님 혹시 메타버스가 뭔지 아시나요? 아 잘 모릅니다 메타버스의 뜻이 뭘까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 네 현실세계는 아닙니다 네 그냥 알려주시면 이걸 가지고 뭐 웃길 수 있나요 조로님? 욕심이 좀 과한 것 같은데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뜻이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신천지의 그런 발자취와 각종 연혁과 어떤 행사들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손가락 클릭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다 청취자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로님의 소개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기대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주말에 오늘 같은 주말에 좀 가끔씩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 또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뭐 그 가족이나 혹은 연인끼리 같이 미술관 혹은 박물관에 가서 여러 사진들 여러 전시들을 좀 보다 보면 되게 뭔가 정적인 어떤 힐링 그리고 그 깊숙한 어떤 뜻을 이해해가면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성취감들 그런 감정을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온라인 온라인 박물관 투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말을 아주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메타버스 신천지 홍보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저희가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 조로님 기대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요 평소보다 더 잠깐만요 지금 100명이 넘었어요 107명이 들어오셨네요 근데 뭐 더 많이 들어오셔야겠지만 지금 못 보시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윤중섭님은 우리 봤죠? 요즘 들어서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고요 이분께서는 또 조로님 팬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럼 짧게 넘어가고요 우리 조영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현진님 미더덕님도 오셨네요 미더덕님께서는 요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박미용님 오셨고 김서현 김미숙님 반갑습니다 지윤님 여전히 또 단골로 입장해 주셨고 최숙희님 반갑습니다 기대하신다고 하네요 또 네임네임님 이름은 안 알려주셨지만 네임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사람 많다고 해 주셨고 박미나님 반갑습니다 윤희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님 모든 게 또 예스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김은혜님 너무 듣고 싶은 채널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 식지 않도록 저랑 조로님이 한번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모든 댓글을 다 읽을 기세로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다 읽을 거예요 이숙희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김민숙님 반갑습니다 김혜영님 원주교회에 다니신다고 해 주셨는데 멀리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홍보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만서님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셨어요 심혜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칭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다연님 팬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딱 골라서 말씀을 해 주시니 너무 배려심이 많으십니다 김다연님 반갑습니다 정의정님 반갑고요 홍로즈님도 반갑습니다 김선명님 실시간 처음이신데 저희 매주 하고 있으니까요 김선명님도 이제 매주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 티키타카 재밌는 또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165명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제시님 반갑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실 건가요? 김혜영님 좋았는데 김현경님은 제천에서 오셨군요 제천이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제천이요? 네 제천 모든 것이 제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드리브 하실 거면 질문을 굳이 왜 하셨을까요? 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 이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더 재밌어요 휴지님도 라쿠님 선글라스 멋있다고 해주셨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눈이 또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리고자 선글라스를 썼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시님은 안산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민숙님은 또 광주에서 오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핫하죠? 우리 한국 시리즈요 야구 얘기를 기아와 삼성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광주 좋습니다 야구 못 봐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늘팟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원래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인사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신천지 홍보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즐기고 느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진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말고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걸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다면 이 주말에 박물관에 오셔서 많은 거를 느끼고 가는 그런 시간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좋아요 하늘팟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 휴대폰에 알람이 띠딩띠딩 옵니다 그럼 또 라이브에 잘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신천지 홍보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위에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 목록 위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눌러보시면 저희와 같은 공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박물관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링크에서 여러분만 체험하시면 안 되고 저희와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많은 분들 지금 보이고 계실까요 화면이 같은 화면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네 전환 됐네요 네 전환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My name is Eric 에릭은 머리가 화이트고요 수염이 좀 있는데 제가 면도기를 놓고 와서 수염은 아직 좀 자란 많은 분들 또 패딩도 입고 오셨는데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게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연계보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세 문식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 생물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네 게시록 4장에 하나님의 연계보자 계열을 지금 여러분들께 3D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물관으로 한번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돌아서 와 박물관입니다 기동부터가 지금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나와 있고요 왼쪽 오른쪽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조르님 이게 또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죠 네 성경 점수 위에서 누가 덤블링을 하고 계시는데 안 됩니다 제가 할 거예요 아유 안 돼요 제가 덤블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냥 둘러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 춤도 출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이렇게 웨이브드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근데 듣는 거는 저희한테 집중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옛날 사진 같은데 네 지금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984년도 사진입니다 1984년도 네 84년도에 지금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 모습이죠 옛날 사진 같습니다 그 옆으로 가보니까 게시록에 진상책이 있네요 네 지금도 게시록에 진상책이 있고 또 여러 책들이 새로 또 발간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예전에 게시록 진상책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는 신천지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저기는 이제 이삭교회라고 네 이삭교회 아시나요 알죠 어떤 교회죠 네 이삭교회는 게시록 때 처음에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신천지에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곱사자 일곱사자에게 함께 하셨고 그 잠깐만요 지금 난이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게시록 공부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그 일곱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그 장막성전이란 교회가 간판이 교체돼서 이삭교회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때 이삭교회 간판이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박물관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 네 총 13분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13분 오셔서 우리 단체로 춤 한번 추고 우리 시작을 합시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시니까 자 다 같이 키보드의 3번을 한번 눌러주시고 키보드의 3번으로 같이 한번 서로의 등을 한번 밀어줍시다 아 좋습니다 네 서로 지금 목욕탕 안 간지 얼마나 됐어요 네 한 달 넘었죠 자 등을 한번 밀어줍시다 서로의 등을 혼자서는 못 밀잖아요 자 저도 우리 패딩 등을 한번 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괴한데요 네 등의 때는 다 밀었으니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키보드 4번을 눌러주셔서 우리 팔 웨이브를 한번 네 팔 관절이 또 오 여기 옆에 춤 잘 추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오 네 팔로 한번 좋습니다 몸으로 한번 더 풀어줘야죠 준비 하하하하하하 이게 지금 뭐 하는 아니 저 되게 빠르게 되게 빠르게 도시는데 자 여러분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5번으로 가서 다 같이 네 자 네 돈 많이 버시고요 그리고 C를 누르면 박수도 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네 좋습니다 서로 네 오늘 오신 하트가 또 넘치시네요 네 박수로 또 하트를 주시고 서로 이제 오늘 사진전 오늘 박물관 구경하시다가 아 이거는 좋다 따봉이다 이 사진 보니까 옛날에 내 추억도 떠올라진다 하면은 키보드 Y를 누르시면 됩니다 Y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네 Y 따봉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네 따봉 따봉 좋으시면 따봉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아 이 사진은 근데 잘 느낌이 안 온다 잘 모르겠다 너무 난해해서 감정이 안 온다 하면 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 N을 눌러주시면 우우우 하는게 있네요 우우우 해서 N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 뒤에 한번 서보세요 제 뒤에 제 뒤에 서서 이제 우리 기차 놀이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네 뒤에 네 여러분 줄 잘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로 안 맞추면 큰일 납니다.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와 안전. 때는 그만 밀어주시고. 여러분 참고로 그 뒤에 가방 메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조금씩 움직여 보시고요. 여러분 더 때밀면 등 벗겨져요. 그만 미시고. 자 가봅시다. 이쪽으로.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네요. 한 줄로 잘 따라오시고요. 자자자. 넘어가서. 이쪽 사진 한번 써보세요. 우리 조로도순트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건 어떤 사진일까요? 이건 이제 저희가 게시록에 대해서 설거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게시록에 대해서 신천지가 많이 알고 있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게시록을 설명을 해드렸고 강의를 해드렸고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게시록을 배우셔서 그대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세요. 라는 게 또 신천지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진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세요. 줄 서서 이쪽으로. 약간 이게 유치원 현장학습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박물관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 단체 관람할 때는 질서 지켜주셔야 돼요. 점프하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 아니잖아요. 이 사진 한번 가봅시다. 이 사진은 코로나 때, 코로나 기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료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수료생들이 참석해서 또 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료식 때 많은 분들의 어떤 화면이 이렇게 연결이 된 내용이죠. 아주 또 뜻깊은 추억의 사진입니다. 자, 여기 사진은 또 뭘까요, 조루님? 여긴 또 뭐 말씀 대성애 같은데요. 몇 년도죠?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2019년도에 했던 그런 말씀 대집회 같고요. 네. 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앉았는데 이게 또 저희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기념을 해서 이렇게 떴네요. 네. 재림과 추세에 대해서 성경 세미나 2019년에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등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동영상입니다. 여러 가지 빛이 보이는데 한번 클릭해볼까요? 네. 2019년에 수료식이 있었죠. 첫 10만 수료식이죠. 네. 이때 조루님이 또 추억이 있다면서요? 아, 제가 이때 이 현장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아, 조루님이 주인공이셨군요. 아, 그럼요. 이때 어땠습니까? 좀 감동이 있었습니까? 와, 일단은 이 10만 명이 한 곳에 모인 걸 처음 봤고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았고 이게 다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킴테스의 여러 관들을 다 합쳐서 그냥 하나로 합친 다음에 그 다음 거기에 10만 명이 지금 들어간 거죠. 아, 그쵸, 그쵸. 이야, 대단합니다. 네. 이때 여담이긴 하지만 화장실 가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은 뭐 못 가죠. 네. 빛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따봉을 많이 눌러주고 계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패딩 입으신 분이 좀 적극적이시네. 때도 막 많이 미시고. 네. 아니, 그 신발도 약간 조던지인 것 같은데요. 아우, 오늘 뭐 빛도 많이 나오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많아서 한 줄로 서시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병아리, 잭잭 이쪽으로 오세요. 이어서 사진, 규모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의 힘, 그리고 신천지의 말씀의 힘, 약속의 목자가 전해주시는 말씀의 증거가 여기 있다. 많은 분들이 또 보시라고 저희 생생한 수료식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쪼시고. 네. 병아리, 잭잭, 오리, 꽥꽥. 지금 보니까 호주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역시 하늘팟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네.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2017년이라고 뜨네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시험을 많이 봤는데 새 언약 이행시험이라고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겼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을 치르는 사진이었고 보니까 총 4회 저희가 치렀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시험 보는 사진을 보니까 지금 컨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컨닝 없이 시험을... 이거 누가 우... 자꾸 우 하는 거를... 이분은 시험 못 보셨나 보다. 그러니까요. 시험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네요. 자, 봅시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우리 교리 비교 사진. 자, 우리 병아리들 따라오세요. 이 사진은 뭘까요? 2015년, 좀 더 전에 우리가 시간 타임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전이고 네, 수료식 사진이네요. 예전 수료식. 네, 약 9년 전이죠. 네, 그 전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 자, 건너편에도 사진이 있네요. 네, 건너편에는 도로인 것 같아요, 길거리. 네, 이거는 광화문 광장에서 또 2017년에 모였던 사진입니다. 거짓보도 중단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모였었죠. 자, 신천지가 또 여러 봉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다들 따봉따봉 해주시는데? 네. 따봉해주시고, 여러분.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네, 이쪽으로 오시고. 자, 여기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지금 여러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지부에서 봉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관공서에 많은 공무원들, 분들께서 신천지에게 오히려 부탁을 많이 합니다. 함께 봉사하자고. 네, 자전거 일라인 대회를 하는데 봉사 좀 해달라. 왜냐하면 가장 질서 있고 가장 깔끔하게 봉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는 요청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병아리들.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는 평화의 광장이네요. 서울 송파구 몽천토성역 소재에 우리 평화의 광장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2005년에서 2008년이면 좀 된 사진이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행사를 했던 사진이고요. 자, 여기는 또 운동장에서 모였습니다. 여기 사진 볼까요? 여기 내용이 자동 번역으로 된 거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이때 지금 뭔가 행사를 한 것 같죠? 세계 평화 올림피아드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신천지 문화예술단 창단 보니까 KBS랑 MBC 등 공영방송국에도 저희가 출연을 했군요. 이 사진은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이네요. 아니, 이게 저희도 보이는 역사와 함께한 현장이 없었기도 했었고 다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004년은 저도 신천지에 없었던 시기라서 2004년에는 신천지 봉사단이 또 창립이 됐네요. 신천지 봉사단이 이렇게 창립이 돼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자, 우리 병아리들 이쪽으로 와봅시다. 이쪽으로 오면 더 옛날로 가서 1998년 이때 체육대회인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했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고 그 이후의 사진을 보면 사람이 진짜 많이 늘었네요. 잠깐만, 1998년이면 조로님은 뭐 하셨나요? 저는 저때 이제 분유 먹었나요, 그때?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말 안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막 뛰어다니고? 네, 완전 애기 때. 자, 이쪽으로 와서 이 옆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옆에 사진이 좀 특이합니다. 네, 1998년 본부성전 과천입성 동원예배. 1999년이죠. 9년 10월 24일에 과천입성이라면 그전에는 안양에 있다가 과천으로 지금 이동하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약간 지금 좀 지루해질 때가 됐으니까 그 단체, 단체 샷 한번 찍을게요. 그, 일단 때 먼저 밀어주시고 지금 때가 좀, 아니 때 먼저 3번으로 저 약간 그 가수들처럼 네. 좀 이렇게 일렬로 하면 어때요? 일렬로요? 네. 어떻게? 약간 그 아이돌들처럼 네. 이렇게 너무 막 섞여있기보다 일렬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설 테니까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네, 우리 병아리들 이쪽으로 오셔서 다 옆으로 서서 우리 BTS 버전으로 한번 찍어봅시다. 우리 패딩 입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좀 적극적입니다. 아우. 네, 느낌도 있고요. 저번에 약간 그 이게 보니까 캐시도 있더라고요. 현지를 아신 분이 아닌가. 네. 벌써 춤도 추시고 자, 다 같이 한 번에 4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좋죠? 네, 4번. 네, 우리 황야의 노숙자님 앞에 보세요. 혼자 지금 뒤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 황야의 노숙자님 네, 앞에 보시고 네, 앞에 보시고 자, 이제 5번으로 5번으로 해서 때도 한번 밀어보고 네. 지금 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여성분 오셨습니다. 네, 5번으로 네, 한 번 아우, 그 맨도로 돌리고 있죠? 유난히 패딩 입으신 분이 너무 힙해요. 어, 너무 똑같은 춤을 이렇게 힙하게 출 수가 있나요?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으로 해서 몸도 좀 풀어보시고 우리 국민체조 하면서 자, 됐습니다. 이제 아이파벳 C를 한 번 눌러볼까요? 다같이 박수 네, C 둘러보시고 네, 우리 패딩 입으신 분은 그 요리하는 도라이 같은 분이신데 되게 개성이 넘쳐요. 네, 네 네, 개성이 넘치시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여기서부터 좀 핫한 사진이 나왔어요. 네, 여기 보면 요한 개시동굴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접속을 해볼게요. 예, 또 사람이 또 많아지면 가끔 튕기기도 하거든요. 네, 빨리 해서 방장이 나가버려가지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도슨트가 나갔기 때문에 네, 도슨트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자, 우리 또롱이 님도 오셨고요. 김혜련님, 이승원님 반갑습니다. 아,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그 사진을 보고 있긴 한데요. 네. 계속 춤추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지금 안 나갔나요, 다들? 네, 춤추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아니,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길을 못 찾고 어디로 갔지? 우리 병아리들 어디 숨었나요? 보면 여기서 춤추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쪽으로 갔고 이쪽으로 해서 아, 여기 있네요. 네 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또 귀한 사진 떴습니다. 두 번째 순례여행 터키, 그리스, 로마 네 반모섬까지 오우 오우 보니까 이 사대라고 써있네요. 네, 사대교회 이게 그 게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그쵸. 오우 네, 게시록 터키에 있는 네, 게시록 2, 3장이 나오는 사대교회에 방문해서 이렇게 사진 찍은 기념사진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네 자, 옆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병아리들 네, 어우 좋습니다. 박수까지 딱 우리 패딩 입으신 분은 다음에는 그 녹음실로 오세요. 아니, 게스트로 모시고 싶어요. 네, 다음에는 녹음실로 와주시고 네 베드로 동굴교회 병문기념 네 1999년 5월 26일 네 네 성지순례를 이렇게 또 하셨고 아, 사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진짜 가보고 싶은 곳들입니다. 근데 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왜 쉽지 않죠? 너무 멀고 아 네, 너무 멀어서 그 장시간 그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근데 저희도 보면 성경에 여러 그런 지명들이 많은데 네 한번 좀 그런 보는 투어를 네 하면 좀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으로 실제 보면은 또 그렇죠, 그렇죠. 느껴지는 게 다르죠. 아, 여기가 이곳이구나 하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반모섬으로 한번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반모섬 진짜 저도요. 아 가면 뭔가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근데 잘못된 책이겠죠. 네 라쿤 라쿤 게시록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가서 그냥 느끼고만 와야 됩니다. 네 여기서 또 터키 방문 기념 네 1999년 5월 25일 터키가 지금은 이제 티르키에라고 하죠. 아, 그렇죠. 티르키에가 저도 몰랐는데 세계 어떤 관광객들 많은 순위로 한 3등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1등이 프랑스 2등이 스페인 3등이 관광객이 많은 나라가 3등이 티르키에 아, 아니 티르키가 음식이 진짜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어? 먹어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진 못했는데 네. 유튜브로 많이 봤는데 유튜브로 네. 유명한 게 또 뭐 티르키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 그렇죠. 카이막 카이막? 네. 카이막이 뭐죠? 어? 카이막 그 모르세요? 그런 버터는 아닌데 우유로 이렇게 만드는 그건데 풍미가 되게 좋아요. 아, 먹어보고 싶어요. 왠지 좀 역사가 깊은 요리일 것 같은데 이렇게 터키 또 여기는 또 옛날 사진이 이건 신천지 전국 체육대회 및 신천지 11주년 수정자 감사협회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1995년 제2회 신천지 체육대회입니다.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아, 딱 겨련한 그 격리의 자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병아리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어우, 우리 패딩 입으신 어? 이름이 칸가루님인데 칸가루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고 자, 이쪽으로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진상을 밝힌다. 음. 네. 전국에서 게시록 세미나를 개최했죠. 이야, 저는 거의 35년 전에도 그럼 게시록 세미나를 개최를 한 거네요. 아, 그러네요. 1990년이면 이제 제가 분유 먹고 있을 때인데 아, 하하. 조로님은 그때 안 계셨죠. 저는 없었습니다. 네, 그때 세상에 안 계셨고 저는 이제 분유 먹고 있을 때 그때 선생님께서는, 아니, 총회장님께서는 되게 열심히 계시려고 증거하셨다.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음, 그 초림 때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또 주위에 가서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행동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신천지 총회장님께서도 말씀을 받는 즉시 이렇게 전하셨구나. 꾸준히 전하신 거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개원예배라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육원 개원예배. 신천지 교육원. 지금으로 보면 시온 성교센터에서 가장 먼저 개소가 된 곳이 사당이죠. 네, 사당 센터. 그래서 1번지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죠. 아마 그곳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개원예배를 드리는 귀한 사진을 또 함께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여러 많은 분들 사진 같이 찍어서 개원예배 함께해 주셨고요. 이때가 지금 몇 년째죠? 한 35년 됐죠? 그렇죠. 거의 34년? 네. 되게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직 이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수료식이 있네요.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수료식은 엄청 거대한 그렇죠. 10만 수료식이었는데 네, 카메라에 안 담기는 수료식이었는데 네, 여기 수료식을 한번 봅시다. 아, 제 3기 수료식입니다. 3기 약 2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때는 한 20명 정도 됐네요. 수료생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약 30년이 지났을 때 네, 10만 명이 수료식을 했던 네, 10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 정말 진짜 장난 아닌 역사네요. 네, 어찌 보면 우리 조로님이 네, 어찌 보면 우리 조로님이 그 10만 수료생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조로님도 이 선배님들에 의해서 아, 계속 증거되고 증거되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네, 네. 네, 성기 수료식. 선배님들 리스펙합니다. 정말로. 네, 진짜 리스펙하죠. 우리 신천지 총회자님도 가운데 계시고요. 여기 보면 91년 10월 27일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오늘이 또 10월 26일이죠. 아, 그러네요. 네, 10월 달에 이렇게 수료식을 했고요. 네, 뒤에도 사진이 있네요. 뒤에도 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2기 아, 네, 더 선배님들 네, 더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수료를 하셨는데 또 한복도 입으시고 아마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그렇죠, 그렇죠. 깔끔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자, 3기가 있고 2기가 있으면 또 몇 기가 있을까요? 1기가 있어야죠. 1기가 있어야죠. 와, 최초의 수료식이네요. 1기 선배님들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가운데 우리 신천지 총회장님 계시고요. 또 이제 한복을 또 입고 오셨어요. 옛날에는 또 우리 행산날에는 한복을 많이 입잖아요. 네. 그래서 1기, 2기, 3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10만 명이잖아요. 네. 이게 몇 배 정도 성장한 거죠? 한 1만 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1만 배. 네. 아... 1만 배면은 진짜... 1만 배가 참 와닿지 않는 그렇죠. 그런 숫자인데 몇 년 만에 1만 배 성장을 했냐 거의 약 30년 만인 것 같아요. 네. 30년, 35, 4년 이 정도 만에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수료식을 했으니 서로 간에 다 친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되게 돈독했을 것 같고 네. 아마 이 사진 찍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고 또 먹었게 생각이 나네요. 아니, 희한하네요. 뭐 어떤 게 지금 드시고 싶으세요? 아, 이때는 아마 잡채가 나왔을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잡채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육볶음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약간 국물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옛날의 맛이 과연 어땠을지 자,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또 옛날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패딩 입으신 분 춤추고 계신데 신천지에서 첫 번째 연합 대성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산에서 있다고 합니다. 산에서. 네. 이게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작은 어떤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칠판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연계보자가 오, 그러네요. 여기 들어있네요. 게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봐도 딱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일곱 금초대잖아요, 지금.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옆에는 또 연계보자가 보이고 아, 우리가 이걸 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자부심을 느끼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이 어, 여기 또 있네요. 네,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께서 초막절 기념 예배 때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담겨 있고요. 여기 보면 신천지 지교회 설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교회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보통 그 지역에서 지파 본부 교회가 있고 본부가 아닌 다른 지역은 지방 교회들은 지교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천지는 여러 본부 교회와 12개의 본부 교회와 여러 개의 지교회들이 되어 있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가 지금 오늘은 신천지 연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어떤 홍보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박물관 또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얘기가 들려오는 게 수료식에 대한 메타버스 홍보관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료식에 대한 어떤 박물관 투어 수료식 박물관 투어는 다음에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또 재작년에 대한 그런 수료식 사진들도 되게 깔끔하게 해놨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수백 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라이브로 사실 이 숫자는 유튜브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유튜브 라이브 298명 정도 지금 되거든요. 지금 동접자 300명 이상 달성한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을 텐데 오은주님도 지금 오셨고요. 황상하님도 오셨습니다. 자, 문병서님도 오셨고 최윤서님도 오셨고 아주 지금 잘 보고 계신데 여기 우리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전 성막으로 순례를 갔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그 이삭교회 네. 총회장님 같죠. 이분 총회장님께서 지금 사진을 찍으셨고 이삭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한 바퀴 돌았어요. 반쯤. 아, 돌았나요? 네. 크게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네요. 돌았네요. 지금 돌았다고요? 네. 한 바퀴 돌았네요. 자, 우리 우리 병아리들 우리 병아리들 따라오시고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그 안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댓글 목록에 위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여러분도 여기서 같이 함께 박물관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이게 좀 끊길까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많이 오셔서 우리 여기 지금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단체 패키지 여행 진행 중이니까 지금 중동 쪽에서도 한 분 오셨거든요. 여성분이 한 분 오셔서 벨트는 지금 명품 벨트 차고 계시고 네. 지금 많은 분들 먹취리 하시군요. 다양한 나라에서 함께하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하염팔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진행하게 됐으니까요. 팁 주는 시간은 마지막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미리 빼놓으셨다가 팁은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같이 박물관 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안 봤죠? 이 사진 네. 이 사진은 네. 보면 1988년 서울올림픽 할 때였나 봐요. 네. 그때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홍보를 하셨구나.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 그때도 한복 입으셨네요. 너무 예쁘시고 또 웃는 모습이 또 귀엽기도 하십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귀한 옷 입고 지금 홍보하러 나오셨고요. 자 이제 우리 이쪽으로 와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병아리들 길 잃으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시고 한 줄로 줄 맞춰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점프하지 마시고요. 여기 밑에 층에서 올라옵니다. 점프하지 마시고 아니 본인은 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하고 싶어서요. 갑자기 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1, 2, 3기기를 받는 4기도 있네요. 네. 4기 수료식입니다. 네. 4기까지는 그래도 한 10명 이상 정도 네. 꾸준하게 지금 수료를 하셨고 숫자가 확실히 많이 다르네요. 이때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되게 다 가족 같고 네. 서로 뭐 하고 사는지 알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었는지까지 다 아는 사이지 않았을까 밥도 같이 먹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표정들이 너무 다 밝으세요. 이게 다 이게 안 친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표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뭐 억지로 웃으라고 해도 이런 웃음은 안 나올 텐데 되게 밝은 표정으로 아마 이 게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마치시고 네. 이렇게 수료를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사진은 종교단체 등록증명서 이렇게 또 증명서도 네. 신천지 단체 등록 네. 증명서도 나오네요. 여기 박물관 너무 다양한 게 나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자 제 1회입니다. 1회 1회 신천지 전국체육대회 신천지의 교회에서는 신천지 교회에서는 매년 이렇게 또 체육대회를 매번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자 장소를 보니까 대전시 보문산내 네. 공원에서 네. 지금 진행을 했고요. 네. 다들 흰 모자 쓰시고 하얀 모자 쓰시고 이렇게 체육복도 입으시고 우리 그 패딩 입으신 분도 왠지 계실 것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네. 한 번은 브레이크 댄스를 어떻게 치고 있죠? 어? 하하하하 아니 이게 오 네. 아우 뒤에 분은 지금 날라다니 그냥 그 발에 불이 있는지 막 아우 많은 분들 묘기를 또 뺏내시고 계십니다. 아니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저거 다 현질에 했을 텐데 하하하하 네. 자 봅시다. 우리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자 신천지라는 또 글씨가 있고요. 신천지 진거장막성전 창립 제11주년 기념예배 여기는 숫자가 좀 많아 보이네요. 네. 열두지파 보자를 구성한 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파장님 열두 명 장로 스물네명 이렇게 임명도 했던 되게 역사적인 네. 가운데 보면 이렇게 또 보자마크잖아요. 네. 딱 그 옛날 사진 같은 게 우리 밑에 있는 글씨체라든지 네. 그렇죠.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오리지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빨간색으로 잘 안 하긴 하는데 네. 자 여기 이 사진은 뭘까요? 어 어디 해외인 것 같거든요. 해외 같기도 하고 흰색 체육복을 입으시고 다 같이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번역으로 볼 때는 뭐 어떤 책이 출간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성지순례를 진행하면서 또 촬영한 사진 같은데 네. 이 딱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아 나도 저기 있으면 좋겠다. 그 잊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내가 밟은 이 땅 네. 그 모래 너무 디테일하게 같나요? 모래까지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느껴보면 살면서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으로 이렇게 함께해도 너무 좋습니다. 네. 느껴지는 게 있죠. 아 지금 그 밑에서 쫓아오는데 다들 점프를 하시네요. 지금 네. 점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길이 이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은 좀 더 현대적으로 넘어왔네요. 네. 현대적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메타버스에 계신 분들은 참고로 이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로 가면 또 다른 세상으로 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이 사진은 외국인분들이 계시네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6회인가 봐요. 6회 최전인가요? 6회 최전 때 벌써부터 사람이 좀 많이 늘었고 네. 되게 많이 글로벌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각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온 것 같아요. 그 티셔츠에도 모로코 국기가 있고 네. 네. 폴란드도 있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신천지 행사에 참여를 했던 보니까 2012년에 제6회 신천지 예술체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모로코 뒤에 있는 국기는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 카메룬이에요. 카메룬. 저랑 나중에 대결 한번 해도 되겠는데요?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많은 나라의 국기들을 다 외웁니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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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봅시다. 자 옆으로 보면 이야 웅장해졌습니다. 지금 2012년도네요. 같은 행사거든요. 네. 같은 행사고 신천지 예술체전이고요. 여기 지금 카드 섹션으로 지금 뭐라 써있을까요? 신천지라고 써있네요. 신천지. 네. 관중석에 있는 곳은 제6회죠? 아 네. 제6회 세계평화 강복 하늘문화예술체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관중석도 지금 뭐 형형색색 다 가득 찼네요. 네. 가득 찬 것 같고요. 네. 아 황상아님께서 역사적인 날이네요 라고 하시고 네. 꽃님도 꽃님께서 제1회 대단해요. 대전에서 하다니 아 대전뿐이신가 봐요. 네. 1회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했다는 거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쪼로님도 처음 알았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대전에서 했었군요. 자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같은 사진인 것 같고요. 자 뒤로 오면 좀 현대적인 어떤 사진인 것 같은데 2013년도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성경 세미나 인 것 같고요. 아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네.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세미나를 성경 세미나를 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 가서 또 세미나를 했군요. 자 처음에는 이제 몇 분 안 계셨는데 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이것도 외국인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같은 시즌에 했던 것 같고요. 외국분들이 지금 여기 메타버스 안에서도 지금 많은 외국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패딩 입으신 분은 미국 쪽이신 것 같고 유럽 아닌가요? 유럽 아 유럽인가요? 유럽이고 지금 중동 쪽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네요. 지금은 어 여기 가운데 셔츠 입은 한국 분인가요? 네. 네. 한국 분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아 여기도 광당이 뭐 꽉 찼네요. 네. 꽉 찼고 성경 세미나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온 거잖아요. 이제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또 전할 것이고요. 아 그렇죠. 전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알게 되겠죠. 이게 벌써 11년 전 사진이면 지금쯤 해외에서도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올림픽 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올림픽 홀이면 콘서트나 아 그렇죠. 이런 큰 행사할 때 이제 보통 많이 대관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재료가 좋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그 재료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 사진은 야외에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과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뒤에 정부청사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하늘이 되게 예쁘네요. 네.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딱 있어주고 멀리서 찍었는데 사람이 많이 늘었죠. 2014년만 해도 벌써 많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 사진으로 보면 2015년에도 오픈 성경 세미나를 네. 또 근데 수료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수료식 같기도 하고 네. 이 천장을 한번 보면 천장이 약간 그 생명나무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교회들이 그 천정을 보면 생명나무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가지 줄기가 있고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예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점프하시면서 이분들에게는 점프가 집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보면 이건 2015년입니다. 15년에 허위 보도에 대한 어떤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들이 있고요. 자 이쪽은 우리가 안 봤죠? 어 저쪽은 한번 지나가면서 봤어요. 지나갔나요? 그러면 자 우리 병아리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잘 오셨네요. 우리 패키지 여행 때는 개인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행동하면 안 돼요. 단체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몇 분 안 오셨죠? 지금 저기 데리고 오세요. 여기 몇 분 안 오셨어요. 지금 사진을 혼자 관람하고 계시는데 집중하시니까 저쪽 가운데로 한번 가볼까요? 가운데로 어디로 가볼까요? 조로님이 한번 아 네. 이쪽 보니까 이쪽에 네. 우리 병아리들 따라오세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 여기에? 네. 오 생명나무가 딱 봐도 딱 봐도 오른쪽에 있는 게 네.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서 보면 딱 봐도 이제 좌측이죠. 그렇죠. 좌측이고 우측이 이제 선악나무로 표현이 돼있나 보네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천지의 어떤 홍보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왔습니다. 네. 지금 생명나무 앞에서 우리 단체 사진 찍고 우리 좀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 뒤쪽으로 한번 서주시겠어요? 생명나무 뒤로 해서 이렇게 뒤로 해서 한번 서주시 앞으로 서야겠죠. 앞으로 네. 제가 헷갈리네요. 여러분 생명나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이쪽으로 한번 서주시고 네. 그 우리 패딩 입으신 분은 얼굴 좀 크시니까 뒤로 가주시고 네. 얼굴이 좀 크니까 네. 얼굴 작으신 분들은 앞으로 네. 키순이 아니라 얼굴 순입니다. 얼굴 크기 순으로 자 우리 자 우리 점프 하시는 분 뒤로 가서 이제 약간 말을 아무도 안 들으시네요. 네. 금쪽 금쪽이 같아요. 네. 괜찮아요. 이분은 저한테 따로 팁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중동에서 오신 분도 앞에 봐주시고요. 우리 출장 오신 분 네. 우리 가운데로 서주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조로임도 저희 가운데 가주시고 네. 네. 자 다같이 키보드 3번을 눌러보면서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키보드 3번으로 네. 오늘 기분을 좀 표현을 해주세요. 오늘 박물관 갔다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박물관 갔다 와서 너무 좋다. 네. 오늘 옛날 사진들 보면서 너무 좋았다. 네. 3번 눌러주시고 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웨이브도 좀 해주시고 아니요. 음악방송 같아요. 네. 카메라 구도가 자 웨이브 이렇게 아 다들 우리 패딩 입으신 분 뒤에서 열심히 열심히 추시는데 지금 네. 잘 못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 알파벳 C 누르면서 네. 박수 네. 오늘 좋았던 분은 박수 네. 오늘 박무반 투어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우리 그 하늘팟을 통해서 신천지의 여러가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진을 봤습니다. 조로님 어떠셨나요? 옛날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일단 제가 태어나기 전 사진들도 있고 네. 제가 또 신천지 오기 전에 그런 사진들도 보면서 네. 나는 몰랐지만 이 신천지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구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 이게 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1기 수로생은 약 10명에서 20명 정도였는데 네. 제가 이제 수로했던 2019년도는 또 10만 명이 넘는 네. 그 되게 만배 아까 만배라고 했죠? 약 만배가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온 게 진짜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조로님께서 이제 재미는 포기하시고 은혜로 그냥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미 이 아바타가 모든 재미를 흡수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욕심으로 오늘 안 부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많이 참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아바타로 같이 때도 밀고 열심히 이렇게 놀고 싶은데 또 도슨트의 역할을 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즐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상공간이지만 같이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게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진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또 많이 소통을 하게 됐는데 하늘팟에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어떤 체험들 날씨에 어떤 춥거나 더워서 밖에 나가지 못했을 때도 이렇게 같이 박물관 투어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교류하는 것을 하늘팟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와주시고 다다음 주에도 와주시고 이왕이면 주위 분들에게 라이브로 하는 하늘팟 같이 들어보자고 또 추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17시죠. 매주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 하늘팟이 항상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를 통한 어떤 수료식 박물관 투어도 준비 중에 있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을 가지고 또 같이 얘기도 해보고 고민도 들어드리고 준비할 것 많이 있으니까 대신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메타버스 시간을 통해서 박물관 즐겼는데 좋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좋았을 겁니다. 또 옛날 사진들 1기 2기 3기 4기 다 봤는데 저도 몰랐던 것도 새로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음 시간에는 혹시 뭘 할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지금 공개하면 중간에 커뮤니티를 한번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또 골라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편식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루비 루나 언니 님께서 라쿠님 예전에 응원단 하실 때 생각나니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응원단 을 했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지파죠. 광주 지역에서 있을 때 응원단을 했는데 제가 응원단 했던 사연이 있어요. 짧게 얘기하자면 이 신천지라는 교회에 어머니가 먼저 오셨고 저는 어머니에 따라서 늦게 오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신천지에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예술체전에 예술체전에 많은 응원단을 보면서 우리 라쿠니가 응원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들을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의 바람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신천지에 오자마자 응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단장을 꿈꾸면서 열심히 응원단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다신 분이 어머님이신가요? 어머님은 아니고요. 어머님은 지금 미용실에서 바쁘기 때문에 어머님은 아닐 것 같고 아마 광주뿐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사랑님 완전 즐거웠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같이 소통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조로님 팬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제가 너무 제 팬을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조로님 팬도 라쿠님 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윤중섬님이라고 있는데 저분은 항상 올 때마다 제 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조로님의 지인이 아닌가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정순정님도 처음 뵙는 것 같고요. 휴지님은 오늘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왜 휴지인지는 제가 휴지야 너무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에게도 너무 필요한 휴지님 매일같이 계셔주시고 라이브 방송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늘팟이 항상 수백 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더 많이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씨님 라쿠님 팬인지 아님 라쿠님 팬이 아닌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주시면 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라쿠님 팬일까요? 그러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까 루나언니 님이 라쿠님 응원단 시절 얘기했는데 보니까 레몬님 팬이라고 하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레몬님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데 또 깨알 홍보를 하자면 내일 모레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랑 라이브 방송을 저녁 8시 반에 할 예정입니다. 저녁 8시 반에 몇 월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월요일 8시 반 월요일 8시 반에는 유튜브 들어오시면 하늘파 라이브를 들으시면 레몬님을 들으실 수가 있다. 저와 레몬님이 함께 고민 사연을 네 그러면 루비 루나언니님은 월요일에 들어오시면 또 레몬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천히씨님은 항상 저에게 자극을 주시는 분이세요. 네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자극을 주시고 모르겠어요. AI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멘트는 1절 안 하시고 라쿠님 팬입니다. 라는 말만 쓰시는 거 보니 생성형 AI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또 장금님 팬도 있죠. 문병선님께서 장금이님 팬이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금이님께서도 우리 하늘팟에서 같이 한 식구로서 방송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늘팟 사랑해 주시면 장금님과 또 소통하면서 문병선님이 또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우리 댓글들이 서로 누구 팬인지를 말하는 댓글로 이걸 원한 건 아닌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매주 오후 5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월요일 저녁 8시 반 8시 반 라이브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궁금님도 곧 오실 겁니다. 기다려주시면 궁금님도 곧 오실 거예요. 사랑해 주시요. 네. 여러분